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먼저 서울시민이 모두 동시에 외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달콤한 알사탕을 주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요, 저요 그래, 그래, 택탁이, 택탁이 그래, 말해보겠네 사실 몰라요 뭐를 만드세요? 그래, 정답을 알려주겠어요 정답은 바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바로 서울시민들이 천만이기 때문이죠 선생님, 너무 아저씨예요 선생님, 선생님 어, 왜? 저 화장실이요 뭐, 뭐라고? 뭐, 화장실, 맞다시 화장실 됐어요 아니, 이제 저는 맨날 수업 시간만 내면 맨날 화장실에 가 빨리 갔다와 선생님, 금식 때 몸은 공급하다 알겠어요, 빨리 갔다와, 빨리 점심해 몸은 금식 때 몸은 공급하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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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죽겠어? 안 되겠습니다! 쏙 맞게 나가서lerweile 짱고 나가면 될 거야! 암튼 한 번에 기침 İş 베틴 제작이 detect one 근데 여기는 여자화장실이니까 얼른 갖고 밖으로 나가자 아무도 없을때 휴지.. 휴지가 없어.. 어떡해! 좋아! 그러면 요루루도 학교가 근처니까 요루루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핸드폰이... 요루루 번호가... 좋아! 여보세요! 요루루! 나 지금 여자 화장실에 갇혔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학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갇혔어! 근데 휴지가 없는 게 있지! 그래서 그런데 요루루 네가 학교까지 휴지 좀 가져오면 안 될까? 오빠 변태야? 왜 그런 데 들어갔어? 부탁이야 요루야! 살아본다! 부탁했구나! 어떡하면 좋지? 이대로 나가면 변대로 몰릴 거야! 야! 요루루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다니까! 그 틴트가! 진짜 발색이 오신다니까 언니! 아휴! 요번에 입생로랑에서 나온 루즈 볼립 때샤인도 미쳤어 발색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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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언니 입술 봐! 과즙 떨어지는 거 봐! 엄마! 엄마 입술 봐가지고! 나 딸기맛 난다니까 지금! 어머 어머 어머! 발색 오져버렴! 이대로 이따가 요루루가 오기 전에 들키고 말 거야! 언니! 응? 근데 약간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이게 뭔 냄새야? 아까부터 똥냄새가 왜 이렇게 나니? 누가 여기서 반응 낀 소리도 나! 언니! 어떤..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매너 없기에 말이야! 아이 근데 언니! 큰일났어! 왜? 내 진짜 정보를 틀켜버렸다고 언니! 세상에 세상에! 이거 우리가! 이 정보 따올라고 언니들한테 그렇게 굽신굽신 거리면서 다 가져왔는데! 이 녀석이 몰래 듣고 있었다 이거지? 야! 너 누구야! 나와봐!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언니는 다 들었구만! 나와! 못 들었어요! 언니! 언니 오른쪽으로 들어가! 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발판을 밟고! 저 녀석 얼굴 확인해볼게! 고맙습니다! 나도 샐런드에서 모델 뜰게! 아니에요! 누구야! 누구야! 나와봐! 뭐야! 이 녀석이요 말이야! 우리 진투정볼 들어갔으면! 정보가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내 입술 봐봐! 내 입술 과즙미 뽐뽐! 제가 뽐뽐! 놀 때까지 뽐뽐이야! 빨리 나와란 말이야! 언니 나와봐! 언니 나와봐! 어후! 녀석이 안 나오는데? 이 여자! 왜 안되겠어! 그 뽐떼를 보여주자구! 자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좋았어! 자 물을 내가 떴어! 좋아! 잘했어! 너 그 물 아닌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아니야 물이야! 따로 와봐 언니! 자 나부터 갈게! 자 받아라!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안나온다 이거지! 오늘 물이다! 야 이거 나 먹어라! 이거 좀 먹어라! 잠이 우리 티트공주파를 건드리다니! 이 정도면 본때를 보여줬을거야! 언니 마사자! 과즙미 뽐뽐! 고맙다! 가자! 아쎄하러! 뽐뽐! 가자! 여긴가? 오빠!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 어딨어? 나 여깄어! 나 여깄어! 여기로는 중간칸이야! 화장실은? 화장실! 아 여기있어! 여기있어! 화장실! 기다려봐! 자 여기! 어떻게 주면 돼? 문 열테니까 그때 줘! 알았어! 고마워! 아이 다행이다! 기다려봐! 조금만 닦고 바로 나갈게!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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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틴트가 왜 갑자기 가방에서 터져! 아휴! 어머머! 언니! 그거 그거 너무 주책이야! 뭐야? 다른 게시마가 있었잖아! 넌 누군니? 집에 가! 가야겠다! 어머! 어휴! 쟤 꼬라지 봐라! 얼굴에 똥 바르는 줄 알았다! 화장품을 저런 걸 쓰다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도 화장실은 이겨냈으니까 사람들이 나가면 몰래 나가는 거야! 일단은 말이야! 지순아! 나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너도 빨리 하고 오라고! 그래 언니 먼저 가있어! 난 큰 거 좀 보고 갈게! 언니 있으느라? 참지도 못했네! 간다! 이끄! 안녕! 안녕! 시원하구먼! 어? 뭐야? 휴지가 없네? 어? 뭐야! 저기요! 휴지 좀 주시고 안 될까요? 아! 아.. 아까 그 분 아니세요? 뭐야? 누구세요? 아 모르겠는데 휴지 좀 주세요! 네.. 여기요! 휴지? 고마워요 제가 매점에서 뭐라도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가셔도 돼요 아니 이런거는 베푸는거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른 나오세요 아니 지수 나왜케하노니 무슨일이야 아니 이분이 내가 똥 싸는데 화장지가 없었거든 화장지를 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매점에서 마실거로 사드리려고 그랬지 근데 이분이 안나와 내 성의를 무시하나봐 지금 감히 우리 틴트 과즈미 뽕뽀 틴트팔을 건드렴 감히 우리 지수니의 성의를 무시해 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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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세워지 좀 음녀싸기 나오라고 제가 지금 몸이 안좋아서 못당이겠어요 장염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내가 양호선생님 불러올게요 뭐라 뭐라 그래 어휴 저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그런지를 모르고 아 선생님 곧올거에요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던데 아휴 선생님 여기에요 여기 선수 여기 환자가 있다고요 아휴 그래 그래 어휴 얘야 괜찮으니까 이제 나오렴 괜찮아 이제 이거 약 줄테니까 약도 먹고 그러면은 좀 괜찮아질거야 나오겠니? 이거 안되겠다 내 성의를 무시하나봐 안되겠어 이거 이거 한꺼번에 무시줘야겠구만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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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뭐래 뭐래 야 야 뭐야 왜 낫자에요 왜 낫자에요 죄송해요 야 갖춰야 왜 늦어 짠 haver 저 녀석 저 녀석 저 니 녀석 감히 니 녀석 정말 참을 수 없는 녀석 아아.. 어쩐지 똥냄새가 났었어? 이 녀석이 여자 화장실에서 똥을 싸는 거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틴트 과즙미 뿜뿜파에 틴트 정보를 알아서는 안돼! 이 녀석! 으아아아아아악! 뭐야? 틴트파에 뿌시하다니? 이제 잘가! 너 또 가! 네! 이제 좋았어 이제 틴트파에 1인자는 나다! 오호호호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입니다 너도 카라